당신을 유혹하는 특별한 몸짓도 있습니다. 허티세 지남 류승용 씨. 열심히 유혹하는 몸짓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네. 어떤 일 때 뭔가 나도 저 여자한테 욕망을 느끼고 있나? 라는 정도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할 때 자신의 몸을 은근슬쩍 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신민아 씨가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자기 뒤로 넘기거든요. 소감이 있는 상대는 나를 만져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답니다. 스포츠 좋아하세요? 그리고 목선이 보이게 머리카락을 넘기는 이런 제스처 많이 보셨죠? 팔 넘겨서 한쪽 목을 보여주는 게 이런 거 해야 되겠네요. 표현하면서도 나는 너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 이런 느낌을 준다고 얘기하죠.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는 건강함. 그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섹시함과 내가 만들어내는 섹시함. 그것이 당신을 사로잡는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 노래는 내 자유로운 대답을 바래요. 바로 실전 들어가시네요. 아이고야. 3단 콤보. 이런 게 심리적으로 호감을 준다고. 그러게. 멋지긴 한데 머리는 감고. 머리 감고 해야지 자리 떨어지고 아주 산만해집니다. 뭐가 떨어져요? 아 진짜. 진짜 분위기 못 맞추시네요. 오빠가 그랬어? 지금 목자스 치는 목소리 나쁜 예는 그만 죄송합니다 웃음 전하는 대산 씨 탑스타의 김치 먹방 만화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스타 수능 하루 전 비법 찍힌 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모면 미모 실력이면 실력 자타공인 연예계 엉친화 배우 김태희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갖춘 그녀도 이것에 무한한 집착을 보인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 이슬만 먹을 것 같던 그녀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김치사랑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김태희씨 드디어 나오셨어요 김태희씨 김씨가 김치 김씨라고 할 정도로 김치 좋아하시대 지금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치 좋아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건강에 좋고 그럼 피부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지 않을까요? 김치 평소에 담가 본 적은 없으세요? 처음이에요 직접 김치 담그기까지 도전하며 무한 김치 사랑을 보여준 김태희씨 참 요리하는 모습도 이렇게 예쁠 수 있나요? 잠시 후 완성된 김태표 김치 그 맛은 어떨까요? 김치 너무 맛있잖아 김치 맛있게 먹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굉장히 맛있게 끓일 줄 알아요 요리를 좀 잘하세요? 평소에? 아니요 정말 못하는데요 그냥 최근에 조금씩 이제 엄마한테 배우고 있는데 간단한 그런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김치찌개 정말 제가 뭐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치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만 찢어서 이렇게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김치찌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윤도현씨 부럽죠? 이거는 제가 저기 영원히 뱃속에 소화시키지 않고 올겨울 너무 춥고 길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치 한밤에 포착된 사진 한 장 마치 만화 영화 속에서 튀어나올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수상한 남자들 그런데 이 괴상한 분쟁의 주인공이 샤인이라고요 강렬한 카리스마와 각 잡힌 완벽한 공으로 무대를 점령하는 아이돌 샤인이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샤인이였어요? 궁금한 건 못 참는 한밤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진의 주인공 네 저희 맞습니다 왜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팬분들과 좀 색다른 모습이랑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어우 이분은 초록괴물 초록괴물 아닙니다 그래곤볼의 피콜로 아시나요? 피콜로로 변신한 키군 완벽하죠? 마광강살보 그렇죠 마광강살보 야! 충격에 휩싸였던 팬사인의 현장 락밴드로 변신한 케민군 만화 속 주인공이 된 종영군에 이어서 귀여운 꿈 속의 악마가 된 문유군 어머 그리고 가장 큰 호응을 받은 피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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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즐겁기 때문에 같이 즐기는 샤이니에게 팬이랑 친구요